창원시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피소, 기소된 의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무엇보다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안입니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목적입니다. 착수금은 300만 원 이내부터 천만 원 이내, 승소사례금은 비율에 따라 인지대와 검증비, 감정료 등은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당장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필요하고 소송비용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와 해당 조례에 따른 예산 확보와 같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현 지방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고려할 때 대다수 시민이 납득하지 못할 사안이고 혈세가 투여될 때는 시민들의 공감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2구 참사 유족 등에게 비하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민아 창원시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창원시 의원은 김민아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조례가. 그야말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정 소송이 있을 때 해당하는 거죠. 김민아 의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창원시 의원 소송비용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5명이 발의했고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논의됩니다.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단은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자 임시회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